유니온 라이트 기존 비상조명 등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40% 미만의 낮은 조도 수준을 90% 이상으로 향상시켜 정전시 심리적 불안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재난 및 화재 대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제품 외관에 평상시 제품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테스트 스위치를 장착하였고 무선 리모컨으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이로써 높은 강당이나 터널에서 겪었던 제품 점검의 불편함을 개선하였습니다. 비상조명 점등 시 임버터에서 전자식 안전기에 의해 안정화된 전압이 램프를 구동함으로 형광램프의 흑화를 방지하며 소프트 스타트 회로에 의해 램프의 초기 시동 시 충격전압이 형광램프에 흐르는 것을 즉각 차단함으로 램프의 수명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영하 10도씨 이하에서도 점등이 가능하도록 초기 구동회로를 설계함으로써 저온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메커니즘에 의한 회로 설계로 안정기 부품의 슬림화에 성공하여 천장 내부 공간이 협소한 현장에서도 설치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유니온 라이트 제품은 국제적인 안정규격 UL 마크를 획득하였으며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여 세계 인류 메이커를 목표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